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두 자리의 자연수면 이렇게 십의 자리, 일의 자리. 딱 이렇게 찍어줘. 십의 자리의 숫자와 일의 자리의 숫자의 합은 칠. 그러면 여기 엑스로 들고 가려둡시다. 십의 자리의 숫자와 일의 자리의 숫자의 합은 칠. 십의 자리의 숫자와 일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 바꾼 수 하면 이렇게 되죠. 10y 더하기 x라는 수가 되죠. 처음 수보다 45만큼 작을 때. 처음 수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수는 이거 보게 되면 10x 더하기 y죠. 처음 수보다 45 작을 때. 45 작을 때. 그리고 처음 수를 구하면 되겠죠. 연립 1차 방향식이죠. 그러면은 이항을 합니다. 이 쪽을 씁니다.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9y는 마이너스 45. 양변을 9로 다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더하게 되면은 이 y는 2. y는 1. y는 1을 늦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x는 6이 되죠. 처음 수는 xy로 이루어지니까요. 61이 됩니다.